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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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혹시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할지? 네, 저한테는 좀 더 좋아해요 네,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할지? 네,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할지? 네,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할지? 네, 저한테는 어떻게 해야할지? 네 저희는 바로 시엔 써도 있습니다. 왠지 밑에 쥐기고 싶습니다. 룰 룰 룰 이 노래가 시작되지 않나요? 첫번째 카야우 extra분을 주지 않으니... 여기서 더 편한 날이 나오죠 이번 앨범은 마지막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엑소 엑소는 마지막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그 목표는 있습니다. 네, 볼까요? 어디로 웨든 앨범의 기업은? 여기있게... 저기, cele장. 이ikte가まだ 필요한 기업으로 나가. 들어오게 몇번은? 그런데 지금이 또 다른 기업으로 북함배 stronger. 이곳은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bliga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근데 진짜 잘생긴 하죠? 진짜... 진짜 잘생긴 하죠? 잘생긴 하죠? 브라질이 없을 때가 될 것 같다 브라질이 없을 때가 될 것 같다 저는 그 과정에 따라가 될 것 같다 ... ... ... ... ... ... ... 정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도. 서울 상황이 4 math 미국이 필요한 곳에 미국이 필요한 곳에 미국이 필요한 곳에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일본의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라 blanket는 등은 여러분의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과 vent을 어떻게 아서 오ages이 있으나,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고싶을 해 우리는 새 집을 가야할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